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산업의 문을 열다 나만의 여정의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드릴 윤해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알리바바라고 하시면 많이들 아실 텐데 티몰 글로벌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삼성이 그룹사에서 삼성전자 삼성생명으로 계열사 분리를 했듯이 올해 알리바바도 계열사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 커머스의 계열사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글로벌 커머스를 하는 계열사, 중국 국내 소비자들을 대항으로 하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이제 미디털 디지어,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클라우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6개 그룹 해서 6플러스 N 해서 이제 계열사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간략하게 어떻게 중국을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사실 대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는 거다 이제 계속 꿈이 사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냥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때도 우연찬이 들어갔던 게 이커머스 회사였어요. 그때는 지마켓이랑 쿠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마켓이랑 옥션에서 이제 셀러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혈기 왕성한 20대였기 때문에 하루에 투잡, 쓰리잡을 띄웠더니 한 달에 200만 원이 너무나 손쉽게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보니까 조금 더 괜찮은 회사에 가봐야겠다. 다른 걸 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고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취업의 문을 고배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차로 신문까지 봤었는데 다 전문대 졸업 이상만 뽑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졸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쓸 수도 없어서 그러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의 경영이라는 전문 지식을 좀 더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두 번의 창업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품회사에서 이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랑 그 다음에 필드 업무들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막상 졸업하려고 보니까 뒤늦게서야 학구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학원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상용화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나 그 다음에 탄소포집 이런 개념들이 다 개념적이고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면 트렌드지만 그 위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가 트렌드가 지금은 너무나 흔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걸 기후변화를 공부를 해서 새로운 트렌드의 비즈니스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대학원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던 제가 서울대 환경경제학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일단 저는 붙일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앞에 전세집도 구해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는 아무래도 그때 기준이 시험은 없고 면접밖에 없었기 때문에 텀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당시에 우연찬이 알리바바 인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윈 회장님이랑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만나셔서 우리도 이커머스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인재들을 배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00명의 인턴을 모으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한 명으로 뽑혀서 인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딱히 그때 이커머스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황주라는 곳은 제가 안 가봤고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 상하이랑 연변이라고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쪽에 있었어서 황주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가보지 뭐 하고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갔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고위급 리더분들은 사실 다 남자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제 리더, 리더의 리더, 리더의 리더의 리더, 그 위에 리더까지도 다 여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애를 낳고도 너무나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모습들이 저는 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 당시 비자로서는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마침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학원이 똑 떨어집니다. 저는 서울대 앞에 이미 집을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외로도 가지도 못해요. 무조건 한국에 2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취업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토익도 없고 아무런 자격증이나 사트 준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월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공채가 막 시작이 될 시즌이었고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엉엉 울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무리 봐도 저는 삼성이나 LG 이런 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생각이 났던 게 알리바바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한국에 있을까라고 검색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그때 뽑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알리바바 인턴이라는 것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기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1년 일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이유가 네. 유리천장을 맛봤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잘 따르던 과장님이나 대리님들 특히 이제 과장님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회사 특성상 이제 과장 이상으로는 여자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대학보다도 먼저 사회에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나에게 기회를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열심히 나를 갈아서 일을 하는데 이게 결과에 따른 승진이란 보상보다는 연차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타가 왔던 게 그 연말에 연봉 동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회사라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소프트뱅크 커머스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봉 동결이 되고 사실 큰 연봉을 받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좀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생을 좀 타임라인을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학생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리고 학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섯 단계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계에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저, 그 다음에 그냥 딸로서만 살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데 집중할 거 없이 정말 일에만 포커싱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는 저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내가 무엇인가에 탭핑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뭘 할까 라고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 계속 뭐 할 거니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업할 거예요. 저 상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영역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창업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고 회사에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인의 일종의 종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상인 중에서도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옛날에 상인들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의 사업이었잖아요. 국가 간에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었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마침 제가 20살 때 일했던 것도 이커머스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커머스를 할 거면 내가 한국에서 할 건지 중국에서 할 건지 미국에서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커머스 업계를 봤었을 때는 미국이랑 중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전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했고 이미 중국 시장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아마존을 다니시는 분들 인터뷰를 보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중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왜 중국에는 이커머스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좀 기웃기웃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가려는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 공채를 하는지 수시채용을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보가 특히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레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알리바바 인턴들 동기방에 공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화장품 업계 경력을 가진 8년차 과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 들어본 드포잡 회사예요. 구글에 쳤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드포잡 회사에서 중국 로컬 회사에서 과장을 뽑는다. 한국인 과장을 뽑으면 분명히 한국 비즈니스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일 거고 과장을 뽑으면 그 밑에 어시스턴트나 대리 사원급도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치라는 회사에 가게 되는데 이 러치라는 회사에서 그때 저를 채용했던 이유가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이제 과장을 뽑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뽑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썼지만 알고 보니까 과장이라는 직급은 굉장히 재밌는 직급인 것 같아요. 8년 차면 대부분 결혼을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구글 아마존에서 오퍼를 받았다. 당연히 바로 가죠. 근데 구글에도 안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바로 이제 저를 채용을 하고 제가 이제 훨씬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연봉과 그 직급을 주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다행히 이 회사가 그렇게 이상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이커머스 환경이 우리랑 다른 게 한국은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 다이렉트로 이제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 입점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운영 대행사를 껴야지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가 있고 온라인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운영 대행사를 하고 있던 업체였고 이 업체에서 이제 운영 대행사의 롤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대표님들께서 현지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현지에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고 뭐 이커머스 전반적인 운영들을 해주고 도매부터 소매,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IT 서비스까지 다 제공하는 업체였고요. 제가 있었던 2019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700억 정도 되는 한국의 중견기업 정도 되는 규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는 많은 운영 대행사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커머스 인더스트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 회사에서 이제 운영했던 브랜드들이 대략 이제 이런 우리가 대부분 알만한 이런 빅 브랜드들도 다 운영 대행사를 끼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았던 거는 여기에 보이는 한국 브랜드들을 영업해오고 운영하고 컨설팅 해드리는 역할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그때 직무는 BD 디벨로먼트라고 BD라는 업무였었고요. 이제 브랜드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체에서 한국인을 뽑을려 했던 이유는 한국인이 없이 중국인이 와서 한국 브랜드를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한국 브랜드들 영업을 해오면 거기에 운영 전략을 저희가 짜드리고 거기서 이제 브랜드에서 오케이를 해드리면 그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 조직이 세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운영 조직이 HR이 그냥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맨파워로 이루어지는 회사다 보니까 좋은 운영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그 친구한테 영업을 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HR에게 이 친구가 나랑 일하는 게 오케이를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 조직을 스스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브랜드랑 내부 그 다음에 플랫폼들 알리바바 징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사업 전략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그 팀에 대해서 손익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BD라는 게 이 회사 안에서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커머스의 운영 대행 모델, 사인 모델, 그 다음에 도매, 소매 모델들을 다 겪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을 겪으면서 이 회사에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겪었고 그 업계 큰 형태로 보면 브랜드가 있고 운영 대행사가 있고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운영 대행사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몰래 브랜드를 창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브랜드를 만나는데 사실 브랜드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를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브랜드들이 겪는 고충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말 한국에선 유명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유명해진 브랜드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한번 트라이밍을 수 있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랑 운영 대행사를 겪어봤으니까 제가 남은 거는 플랫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바바는 공채가 없습니다. 다 수시채용이에요. 그리고 수시채용인데 이제 타오바우도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의 여행 채널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거는 팀홀 글로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롤 자체가 해외 브랜드들을 중국 시장에 런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팀홀 글로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중간에 운영 대행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런칭 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 브랜드들을 해외로 보내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알리익스프레스가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카테고리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그때 어려웠던 니즈가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는 남성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뭐 부품을 사거나 혹은 이제 자질구리한 물건들을 많이 사시는데 여성 유저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사실 여성 유저들이 중국 직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에 안 계셨을 뿐인 거예요. 여성들이 원하는 물건은 타오버에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맡았던 게 타오버랑 알리바바를 프로덕트 영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유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끌어올릴까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작업으로 여성 유저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자 라고 해서 이 그룹사와 그룹사 간의 프로덕트 연결을 했던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목표가 있으면 그 근처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러치 앞서 말했던 운영대행사에 갔을 때도 사실 이 회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가서 이 회사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중국에서 기회를 찾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회사였고 이 알리바바에도 내가 알리바바 안에 가서 내가 플랫폼의 시각을 좀 더 갖추면서 내가 정말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곳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페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여성 카테고리들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였어요. 그 수수료 모델. 근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플랫폼이 직접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 직접 사업을 하는 플랫폼 직영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은 정말로 대규모 공룡이잖아요. 공룡이 직접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장 가고 싶었는데 마침 1년 뒤에 오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가까이 있었고 거기서 필요한 패션 카테고리를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오퍼가 들어와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이제 바이어의 일들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국의 스타 제품 한국이라든지 해외의 스타 제품들을 직사입하는 모델들도 있지만 직사입 외에도 저희가 상품군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모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브랜드가 입점하는 모델만 있었다고 하면 사실 브랜드 말고도 해외에는 도매상들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군들이 있는데 그 사업군들이 중국 플랫폼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인발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구매 역할을 하면서 공급상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 관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소개인 거고 그럼 중국 회사는 어떻게 일을 할까라고 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말이죠. 근데 저희 회사가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는 모든 회사가 KPI나 OKR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지만 한국 운영 대행사를 했을 때 한국 브랜드들, 빅 브랜드들이랑 일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게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이 리뷰를 해요? 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였는데 저희는 한 프로모션이 끝날 때마다 모든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 한 프로모션 할 때마다 전략을 세우고 리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루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상용화 되어 있고 저희가 루틴하게 하고 있는 업무라서 몸에 배워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거나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매일매일 리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유사하게 됐어요. 근데 유사하고 나서도 리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나 이런 레슨런 정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은 뭐냐면 결과에 저희 회사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구 엄마의 딴 왜 지혜구 엄마의 딴이라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페이를 할 거야. 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중국 회사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러치라는 회사에 처음에 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원이 1년차 사원이 과장 대리급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일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이제 이거 해. 끝인 거예요. 사수도 없고 직무 교육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때가 중소기업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리바바 들어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수라는 게 굉장히 한국처럼 직무에 대한 사수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한 사수가 있을 뿐 직무에 대한 사수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도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중국 회사는 그렇게 글로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주니어였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윗분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무조건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배웠었고요. 그리고 있었던 것들을 말하면 아까 말했던 철저한 성과에 대한 보상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너무나 오픈되기 때문에 연봉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러치라는 회사를 4년을 겪으면서 연봉이 4배가 올랐었어요. 제 성과에 따라서 그만큼 페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제 나이가 몇 살이건 제 직급이 뭐건 떠나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비교적 빠른 인사고원한 부여예요. 그러니까 제 처음에 들어왔던 사수분이 92년생이시거든요. 92년생이 지금은 30명의 조직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리더분들을 보면 87년생 CEO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 저희 회사가 평균 연령이 29세에서 31세여서 젊은 고위층들의 인력관리 능력을 그렇게 빨리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유연한 직무 전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열사 간에 제가 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이동이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의 회사에서 겪었던 짤막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렸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